Thank you, trailer told. Let's start now. QIA 신고는 이번 절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. 계정 징계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, QIA 신고를 통해 해당 플레이어와 계정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. QIA 신고 덕분에 성역이 모든 플레이어에게 보다 친근한 장소가 되었습니다. 이모타의 운영자가 일을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지만 아쉬웠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신고에 대해서 어떤 캐릭터가 제재를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달이 되어야 할 텐데, 그런 내용이 없으니 너무 아쉬웠습니다. 추후 추가적인 내용이 전달이 되길 바랍니다. 스트레스 덜 받고 게임하기 위해 유저들과 위념자와의 소통은 신고라고 생각합니다. 제발 유저들의 신고를 세밀하게 살펴서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이모탈이 되길 바랍니다. 님들이 있어서 오늘도 웃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